올해 여름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것 같습니다.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폭염특보 속에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서울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울산 사람 체온보다도 높은 37도까지 오르겠고 여기에 하늘도 맑은 가운데 별도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33도로 뜨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25도로 웃돌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2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33도로 예상되고요. 청주대전 34도, 대구 3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차여행위원장